오케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닝 So, who is your favorite member? 진짜 뭐해? 제노 해봐야 돼? 제노 해봐야 돼? 아 그래? 제노 계단에 올라와 아 저 죄송해요. 다시 들어주세요. 저는 이거 좀 더 빨리 얘기했어요. 저희 제노 다시 올라올게요. 네?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나 나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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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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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버퍼링에 있고 끝나고 한 번 터지고 그때 밀레이로 활약 한 번 나오고 전체 한 번 나올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 오늘 잘 틀네요. 우리 오늘 잘 틀네요. 우리 오늘 잘 틀네요. 우리 오늘 잘 틀네요. 오늘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알겠죠? 우리 오늘 잘 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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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ử해 굉장히 많은 시즈미분들이 기다려주셨던걸 저희도 알고있었고 그동안 만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더 재밌는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all dream! Y'all dream! Y'all dream! 감사합니다. Thank you. See you at the concert. On your hands, there's a assistant, Natalia. Yeah. Okay, this is a real super. Okay. Ah,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 can also... You can't. You can't. You can't wait. After working on a regular workout, we need a滑ưu and hands-up. I hope you don't feel bad. This is a lot. It's a joy, I'm so excited to enjoy today. I'm so excited. 대창에 대창 보니까 대창 진짜 잘 눌러주신거에요 쇼균! Why is he dreaming? Who can't you ever hear? Thank you so much for performing tonight on the channel And it's really fun Thank you I'm really sorry This is a good time I'll be here I'm really happy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I'm really happy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자신보다 내 힘든 걸까 와, so beautiful.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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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리 오늘 진짜 화이팅 하자. 아니 바지를 좀 입어. 미안하다. 얘들아 다치지 말고 우리 서로를 보면서 열심히 해보자 한 번. 서로 보면 틀림.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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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의 여러분이 진짜 화이팅을 할 것 같다. 아아아아아아아. 진짜 화이팅. 저희 여러분은 처음 Channel Dream을 하고 같이 시작한 영상회에 그리고 저희는 처음으로 연결 시작한 영상회에 저희가 제 생각에는 이후로 정말 멋진 회의에 대한 추억으로 5, 6, 7, 8 5, 6, 7, 8 6, 7, 8 5, 7, 8 그래서 1호밖에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다음엔 인프란까요? 3일이었어요 4일? 아니 몰라 1년 다음에는 진짜 저희가 좀 더 오래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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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8, 1 2, 1 6, 8, 9, 10 5, 5, 6, 8 6, 19, 17 이제 credibility 싱가포르 싱가포르 비싱 배 알네 이제 걸어오는구나 너무 아름다워 야 제일 재밌다 겨울 이 Market 자 자 한국어 한국어 한국 조절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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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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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 안녕. 위지엘? 위지엘? 근데 내가 유일하게 트윙건보다 외우고 있는 곡. 나 이거 왜? 나 이거 왜?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그다음에 위지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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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부른 거 알아요? 나 지금 브로컨 멜로디 부른 거 알아? 나 지금 브로컨 멜로디 부른 거 알아? 앵코넛. 브로컨 멜로디! 브로컨 멜로디! 브로컨 멜로디! 스팰치! 야 좋아. 야 좋아. 노래 좋습니다. 브로컨 멜로디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브로컨 멜로디. 파이팅 할게요 진짜로. 마지막 날까지 조심하고. 보여줘 보여줘. 유! 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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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가. 솔직해 He! 대선. 자isch, 월 major 연구콘 한uc climbed up. 둘, 셋. ık funciona! 야라뇜. 정신이 crabslatμε wziesi. 획돌의 경우 총장 명하네. 87M엔 Ichrase. 테레레임 이 곳이怎么样? 구멍이. ню. 호연이 야 Barn sandy었고... 여러분은 시작해보죠.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그리고 저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야 되요. 알겠죠? 저는 서로 관심을 사랑해서 다 관련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투어 마지막 열심히 달려와서 일단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카메라를 못 보겠는데 여기 보고 얘기를 해서 하자면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쇼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여기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시험이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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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할 때 일어나면 일어나도 일어나도 없는데 메이크업하고 보여줄게요. 저희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출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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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국에서는 고백 데이라고 하던데 여기도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멘토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쁘지 않은데? 오늘은 어떤 인터뷰인가요? 일단은.. 션 리. 션 리야 션 리? 션 리, 션 리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말레이시아 쿠아름프잖아요 오늘이. 근데 아시아 투어 마지막 도시에요. 맞습니다. 알고 있었어. 진짜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콘서트를 한 30몇 번 했더라고요.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많이 했어. 완전 처음 주 경기장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1번에서도 한.. 아니야 우리 40번 하지 않았어? 우리 1번에서도 10번 정도 했어. 그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유럽 미주가 10번이었고 보면 한 진짜 30, 한 6번 됐겠다.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건지 알아? 뭐죠? 그 정도 안 된 거 같은 게 중요한 거 같아. 그런가? 난 한 10몇 번 된 거 같아. 감정으로는. 그만큼 아직 살아있다는 거지. 그만큼 괜찮은 거 같아. 그치. 나한테는.. 안 질린다는 거예요 이 공연이. 나한테 한 20번 정도 한 거 같아 느낌. 그래도 지금 한 거 30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질렸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생각보다 카메라 겁나 무겁다. 좋아 좋아. 아니 진짜 겁나 무겁다. 알아. 그래서 갑시대를 만드는 거야 사람이. 와 예쁘네. 와 카메라가 좋은 거야. 내가 메이크업이 좋은 거야. 사실 오늘 약간 부어가지고. 부었어요? 나 어제 5시쯤 잤어. 맞아요 어제 우리 좀 더 늦게 잤어요. 왜? 나 진짜 1시쯤 잤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너는 얘기하러 가지 않았잖아. 갔어. 심지어 얘기하러 가지 않았는데 5시에 잤어. 오늘 무슨 생각으로. 나 요즘 거의 5시쯤 잤어. 나 어제 2시 전에 잤어. 좋네. 좋은 거야 진짜. 와 이걸로 셀캠인데. 겁나 너무 법칙인데. 레전드야. 진짜 운동하는 거 같아. 짐이야 거의. 마크 왼쪽에 눈곱 있어. 맞아요 저 오늘 눈곱. 눈곱. 오늘 눈곱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짝이네. 근데 눈 안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가고 사실 나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뭘 받는 거 처음이에요. 아무튼 지성 씨. 여기였어? 제가 듣기로는 저는 없었.. 저기요. 제가 듣기로는 말레이시아 이 스페시픽 여기 공연장에서 우리 행사하러 왔었어. 행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여기야? 어 여기였어. 나는 없었습니다. 나 그때. 아니 아무튼 아무튼. 아 블루첵이 여기? 그때 그때. 오케이 지성 씨 블루첵 고. 고 고 고 고 고. 난 할 뻔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때보다도 지금이 팬분들도 더 관객수를 많이 채웠다고 들었어요. 뭐가 드시고 계세요? 아 본인 방으로 데리러 가는 거예요? 네 천러가게. 아무튼. 기분이 어떠냐고. 그때 기억나요. 그때 저 상태 되게 좋았어요. 옷하고 그 느낌이 붓기 제로여가지고 그때 딱 기억이 나요. 오늘보다 좋아요? 오늘은 좀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무대하면서 붓기가 좀 실시간으로 빠질 거예요. 지진이 괜찮죠? 그래서 이제. 안 괜찮대? 어떻게? 아니 괜찮다 하는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붓기가 빠질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정이는 근데 공연하기 전에 밥을 너무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을 혼내줘야 돼요. 우리말을 안 들어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물렁거려요. 그럼 먹으면 안 되긴 하네요. 소화 전에 먹으면 되잖아요. 소화 다 되기 전에. 그렇긴 한데 너 말이 맞는데. 네. 머리 색깔 왜 예뻐졌지? 보색 차고 잘 못했어. 근데 괜찮아. 그러면 천러 씨는 다양한 색으로 피스를 붙여봤잖아요. 맞아요. 제일 좋아했던 색이 뭐예요? 와 진짜 다 완전 많이 붙었지. 빨간색. 일단 빨간색이 제일 좋아요. 공격적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옆에서 바온 입장에서 가장 잘하는 색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무겁다 이거. 하얀색? 아무튼 오늘. 말레이시아 아빠가 빨. 약간 몇 가지 준비했는데 무대 위에서 보여줄 거고요. 아무튼. 오늘은 진짜 공연이 딱 하나일 뿐이에요. 다음엔 더 많아져야겠지만. 마스터즈. 오늘은 our first day and last day of the Malaysia concert. 오늘의 새cards을 bı Construction had to fits towards your performance 예대히! 끝! 아 실시간으로 잡았어요. 대박. 셀카 찍어요. 셀카 찍어봐요. 아 이 셀카 팬들 좋아하겠다. 그렇죠 이제 돌 그래서 언제 올릴 거예요 제노 씨? 버블로 오늘 보낼 거예요. 해찬 씨. 준비됐어요 오늘? 전날 저녁에 Damenwerger. 저녁이 아니죠 새벽이네. 진짜 해찬이가 지금.. 나의 KMI를 누가 얘기하냐고 야 나 진짜 충격적인 거 얘기해줄까? 해찬이가 초심을 어디까지 잃었냐면 이제는 김치찌개보다 허거가 좋대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제 허거 때문에 싸우게 해 사랑이 그렇게 식을 수 있냐고 이제 허거 때문에 싸우게 해 마.. 와.. 아니라는데? 야야 웨잇 뭐? 헤이 라이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당하게 팩트를 얘기해 달라고 뺏어 가지 마 아니 당당하게 팩트를 얘기하라고 너가 한 말에.. 에이 5달 만에 끝냈어 그래서 어떤 거냐고 뭐가? 뭐가 팩트냐고 그러니까 뭐가 팩트냐 허거 김치찌개 골라줘 허거 김치찌개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아니 너가 한 말에 책임을 져 지금 너무 좋아 여유로워 완전 아니 하나 골라줘 궁금한데 허거당 김치찌개? 어 양다리 안 돼 빨리 해 양다리 안 돼 재미없어 이게 호흡이 기면 안 돼 빨리 치고 빠져야 돼 뼈가 겁나 호흡이 길어 아무튼 이 미스터리는 너무 궁금해 알려줘 해찬이한테 따로 물어보고요 나 사실 궁금하진 않고 아무튼 오늘 공연을 잘하는 걸로 진짜 15분 남았어요 화이트 셀러 씨 눈 이쁘게 떠야지 눈 이쁘게 떠 아이 아아 눈 이쁘 지금 줌 때렸어요 처음 뵙시오 처음에 계세요 오스 조로 씨 가쟈 폰 하하하하 rato 이렇게 질기 준비되셨죠? I hope you're all good 오케이 오늘 재밌는 시간 한번 만들어봅시다 드디어 저희 실드링으로 여기 와서 공연하게 되었는데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와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춥시다 Are you ready? Yeah! 완벽한 채널 Are you ready?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